인거무효소송이라는 것이 뭡니까? 가짜표를 세는 거지 않습니까? 가짜표를.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투표함 속에 있는 지역선관위가 부과하고 있는 투표함 속에 어떤 표가 들어 있습니까? 사전투표소에서 던진 표. 진짜 여러분 사전투표지 하고 뭐가 함께 들어 있습니까? 그러니까 선관위가 조작한 사전투표 득표수 조작에 맞춰가지고 가짜투표지를 또 투입한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지역선관위에 이런 보관되어 있는 투표함 속에는 진짜투표지하고 가짜투표지가 함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재검표를 한다는 것, 선거 무효소송을 한다는 것은 그거를 갖고 나와가지고 진짜표와 가짜표를 함께 세는 겁니다. 법원 직원들이 나와가지고. 그 짓을 또 합니까? 2020년 4.15 총선이 끝나고 난 다음에 저는 단호하게 안 할 겁니다. 가짜표를 세는 겁니다. 그런데 지역선관위 친구들이 표가 정확하게 맞지 않는다 생각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 투표함 속에 들어있는 투표함을 전부 다 꺼내가지고 파쇄 소각 처리하고 인쇄 소위 세로표를 정확하게 이미 선관위가 발표한 지금 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올라있는 후보별 득표수에 맞춰가지고 가짜표를 만들어 집어넣을 거 아닙니까? 그 투표함을 전체 통과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2020년 4.15 총선의 6번의 재검표가 어떤 거였습니까? 그렇게 여러분들 가짜표를 전부 다 여러분들 가져다가 쟨 거 아닙니까? 가짜표를. 그래서 여러분들 빳빳한 신권 다발 같은 투표지에 여러 장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선거 무효소송이 완전히 필요 없다는 이야기는 아닌데 여러분 냉정하게 이야기하게 되면 사법적인 절차를 통해서 선거 부정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너무나 대한민국이 사악한 나라가 돼버린 겁니다. 악한 나라가. 대법관들이 전부 다 선관위 쪽하고 여러분들 손을 잡았기 때문에 유감스럽게도 대한민국 국민들은 정상적인 사법 절차를 통해가지고 선거 부정 문제를 가릴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겁니다. 가끔 방송이 나가게 되면 공박사님이 왜 고소고발을 안 합니까? 고소고발을 해가지고 해결될 사안 같으면 벌써 했죠. 고소고발을 해결하면 해결될 사안이 아니라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선거 부정 문제는 워낙 중점이기 때문에 사법부가 어마어마하게 선거 문제와 관련해서는 부패해버린 겁니다. 사법적인 정상적인 사법 절차를 통해가지고 해결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닌 겁니다.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부정은 간단하지 않습니까? 사전투표소에 오지 않은 투표자를 가공의 숫자 헛수를 만들어가지고 그것을 전부 다 더블당 후보와 함께 더해 준 것이 바로 핵심입니다. 그러면 실제 사전투표자 수하고 발표 사전투표자 수만 비교하면 되는 겁니다. 실제 사전투표자하고 발표 사전투표를 비교하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선관위 여러분들 데이터베이스 여러분들 지금 보관되어 있고 5월 9일 날 삭제가 되는 사전투표자 신분증 이미지를 여러분들 갖고 선관위가 이미 발표한 자료에 발표 사전투표자 수하고 비교하게 되면 검시에 판가람이 날 겁니다. 그거를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할 것 같습니까? 그걸 이상민이라는 행안부 장관이 하려고 하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안 한다는 겁니다. 모두 다 서울법대 출신들인 겁니다. 그 사람들이 안 하려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할 생각이 있었으면 벌써 대한민국 문제 여러분 4월 10일 총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발생 안 했을 겁니다. 또 한 가지 방법이 뭡니까? 가짜표를 전산적으로 계속 여러분들 세 표당 한 표를 더하는 작업이 있었기 때문에 사전투표소의 여러분들 소위 단말기를 발급하는 데에 있는 컴퓨터하고 그다음에 중앙서버의 컴퓨터하고 컴퓨터의 로그인 기록이 차이가 날 겁니다. 세 사람은 같은데 나머지 한 표가 여러분들 차이가 날 겁니다. 그러면 로그인 기록을 확보하려면 포렌식을 들어가야 되는 거죠. 지금은 선거 무효소송을 외칠 게 아니라 수사를 외쳐야 되는 거죠. 그걸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하겠습니까? 그 사람 안 합니다. 그 사람은 할 사람이 아닌 겁니다. 그 사람이 제가 무슨 희망 고문하는 사람이 있는데 저는 냉정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윤석열이라는 사람은 끝까지 덮을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 해결이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지금 선거 문제가 카운트다운입니다. 저는 그냥 오래 안 봅니다. 5월 9일 지나게 되면 해결될 가능성이 굉장히 낮다고 보는 겁니다. 해결이 안 되면 어떻게 되냐. 결국은 대한민국이 일당 지배체제를 받는 겁니다. 일당 지배체제라는 것은 선거를 장악한 자들이 권력을 영속적으로 치는 겁니다. 국방 외교 모든 것이 다 바뀔 겁니다. 그렇게 보는 거죠. 다 천하태평인 겁니다. 그리고 이런저런 논리를 가지고 여러분들 그냥 사람들한테 희망 고문하는 분도 있는데 나는 그렇게 양심을 비양심적으로 여러분들 살 수가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짓을 안 하는 겁니다. 윤석열이라는 사람은 안 합니다. 서술이 푸른 여름 집권 초기에도 안 했고 자기가 재임하고 있는 4번 선거를 다 도둑질을 맞아도 입 다물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뭘 하겠습니까 지금도 뭡니까 다시 한 번 생각하는 거 보면 참 한국 사람들이 좋은 말로 하면 순진하고 좀 더 격하게 이야기하면 참 어리석다는 겁니다. 인연을 지켜보고도 지금도 다시 한 번 거대가 참 아닙니다. 그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선거 문제는 카운트다운이 시작됐고 5월 10일이 지나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렵고 지금 여러분들 가장 어려운 것은 대통령 중심지하에서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선거 부정을 깔아 뭉겨려고 하는 것이 가장 어려운 문제인 겁니다. 그 양반이 모르겠습니까 모르기는 뭘 모르겠습니까 바보 청취도 아니고 다 아는 거죠. 여러분 이제 오늘 방송...